아빠 빨간 맛 두 장 제거가 승률 픽이 아니긴 하지만 참을 수 없다 대게 타격을 두 장이나 지울 수 있는데 어떻게 안하고 배기지 불가능 죽으면 다시 할 수 있지만 타격은 지금밖에 지울 수 없다 가자 무 아 이도류랑 사신이면 먹을 거 없네 흘려보내긴 먹자 가피 티희 카드보다 좋다 흘려보내기 대학살 살려줘 엘리퍼트 잡채 포션으로 익혜저캔 전장 몸박 전장이지 전장으로 아 대학살 대학살 뭐냐 흡 야쿨 오셨다 머리 없는 라가 불린 괴담 다른 엘리트는 좀 쏠리는데 라가 불린이 제일 만만했지 저 못참는다 아 내 돈 왜 필름에 안줌 엘리트 쫄리는데 엘리트 가지말 아이씨 아 아 제발 아 3호 지옥불 자태옵 번에 꼭 깝겹다 깝겹다 보스 육강령이야 육강령 어떻게 잡지? 아오 육강령 딸기 목포 발화 에바죽? 에반데 삼진 에바 육강령 아니 너 뭐 야 너 왜 자꾸 나와 너 뭐하는 놈이야 아이씨 이거 사지말걸 골 때리네 아 뭐 두번씩 쳐나와 저거 일막바로 버릇 육이뉴 아임눕 의지러질한데 지금 뭘로 잡냐 아아 몸받고 잡히는 타이밍이 쓰레겄네 아 지불 타이밍 왜케 안나오는거야 타이밍 걔 안나오는 진짜 가빈 씨불 빼기 일도매라 아 뭐야 사화상 아아아앍 살려줘 아앚 탈았다 파레키 타락 타락 타라라락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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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타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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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스네코 타락스네코 지불 I can't do not 스킬 카드 많이 필요할 거니까 일반 모빌 열심히 잡으러 갑시다 나온지 7에서 8년은 된 킹다 크러시사가 2년 매출이 1조 800억이네 1조 800억 핸디 크러시사가 갔대면 스윗 디바인 쏟다 크러시 딜리시 오아악 삼코 뭐야 삼코 삼코 지불 대가는 지불되었다 흘려보내기 화염장벽 이런 거 왜 안 나오냐 이상한 것만 나오네 개망 개망 지금 글자 꼬라지 보면 프로젝트 다 파토내고 마소 인력들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도 더 빠르고 잘 만들 것 같은 키키키은 결할려고 산 것 아닐까 아니 왜 이렇게 아 졸나파 아이 코스 다 외로운데 미친 게임 아임 스네코 당해서 이렇게 두디 맞았네 나오는 카드는 다 이모양이고 무감타 빨리 맞춰야 되는데 무리군주 감염총 탈학기 아잇 나오는 카드가 다 이 꼬라지면 어떻게 데크 파워가 오르냐 전장불격 원장불격 원장불격 이걸 하네 난관 기사 사신로 고맨사신로 Road 1 2 3 2 3 2 2 2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얍 퍼펙트 갑자기 악형사신으로 완성됐네 쪼개낸 가면 모리알콘 흐음 이거 지옥불 나올까봐 개무서운데 지옥불은 맨 밑에 있었네 악형 지옥불은 맨 밑에 있었네 어? 길각 아니었... 길각이었나? 길각이었던거 같은데 머쓱 잉크병 전투장비 자아앙비 지옥불은 맨 밑에 있었네 무감타 빨리 모아야되는데 지옥불은 맨 밑에 있으니까 이거 쓸 수 있다 굿 테이스티 굿 테이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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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tney 어둠 포옹 Of шир년 어둠의 포옹을 신속히 내놓지 않으면 않는õ 않으면 아니면... 아니면... 아니면 어쩌지... 이거 쌍다 태워? 안돼 사봐 내 안에 지옥불 마지막에만 쓸 수 있다 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까먹자 이정도는 사신으로 다칠 수 있는데 사라 한 사이클만 더 아끼죠 아니? 잘 못 썼네 전투 장비 키우기 아니 불격 키우기 사실 지금 불격 키우는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애완불격이랄까 첨탑 오르기 적적해서 소원 뱀 니 마나 사신쓰게 소환좀 해주 내가 소환을 안하네 사신 커트 사신 빨고 갈라 그랬네 파리를 쓸까? 사신을 쓸까? 둘 다 좋아보이는데 지금 댁에서는 바리 못보겠지만 여기서 무감각이랑 어둠의 뽕 추가할거고 어차피 나오면 근데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또 사신이 나올 수도 있고 에반드 에반드 포션없는 삶 항상 알 수 없어 what the way 그뢰 내게 금주령은 없다 뭐야 사신곤볼로 달리면 연타말고 백업불 딜 모자라네 딩끗 딩끗 스네코 광키 미친 것인가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것인가 항상 최대 체력 뺏어가는 거지하던 이벤트 딩끗 뿡 뽀뿌뿡 뽕뽕뽕 뽕뽕뽕 뽀뽀뽕 오늘은 TMI 특집입니다 다들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자-석 아 나 잉크병 어포 무감각 다 어디갔냐 왜 안나오냐 도와줘 다신 어디갔어 쇼핑하라고 용돈도 주네 안갓 안갓 난 돈이 많다 왜냐면 돈이 많기 때문이다 안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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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캐쳐도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은데 진화 유물이게 뭐니 에휴 망숙해라 닷 닷 주의 아니? 보스 상태가? 따라따따 오늘도 따라따따 그래요 사신곤볼로 살리면 돼 앗 죽이면 안되지 따라따 아니 잠깐만 왜다 삼쿠야 지불 말이없네 키가 나오냐 나오네 무허검 무허검 배구리약 배구리약형 무허검 이건 일뽕 일뽕 나온다 배구리약형 무허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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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고기 고기 아넴 좋아 불격댁 또 겹타 개굴이 있는데 쓰자 개굴 개굴 배반들 파워카드 다 어딨어 뭐하느라 이렇게 늦어 빨리빨리 좀 다녀 날찐 날찐 빡 뱅기 전투 최면 악마의 형성 대몬폼 대몬폼 데몬 데몬이랑 데빌이랑 뭐가 다른거지 데몬은 디지몬입니다. 아 네잉크병 챔호 결국에 무감각 업호 다 안나왔네 이도류 나오면 더 좋을텐데 자서 망 뭐고 저거 왜 두번째부터 36들의 손상취약까지 야쿠아까지 다바냐 날팽이 조만캠 날팽이 조만캠 탈페이처에 달린 건 뭘까? 힘이 쌓인다 빠생 빠생산평 방호돌을 2배로 만듭니다 보스터 형태가 왜 이러나 괜찮아 악형으로 때려잡은다 강함 확정 뭐야 이거 왜 이래 스네코가 스네코가 난 바참할거야 아참에 불격 키워서 머릿속에 버려야지 아참에 불격 아참에 불격 이거 왜 이래 고장났어 예언 아참에 불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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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쏘은 맞쏘은 상구 상구 영호 백해사람 오리엔틀 세라처럼 창구 아 발이 없애 자연스럽게 바리케이드 있다고 생각했대 쪽쪽 빨아먹어 주지 쪽 펑스텐 막대 또 또 면 악형 첫 턴에 떠줘 이긴거 같은데 아님 말고 무감각을 못쓰네 좀 아쉽다 사소 사소해 타락쓰기 안쓰기 시계반 이겼지 에이걸 어케 짐 은플래그 은플래그 에너지 에이걸 왜 다 이 모양이냐 에이걸 에이걸 이거 맞아준다 뭐 때려봐라 에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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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타락 걸려있는 김에 0코스트 주는 듯 어 타락이네 0코 줘야지 휴크로 삥뽕